이지가 모르더라?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시비 할 차례네요 아니나 다를까 시비를 열심히 하셨네요 문장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는 그녀가 뭐를 좋아하는지 묻고 음 좋아해? 아니 안좋아해? 그는 축구 좋아하니? 축구는 셀 수 있어 없어? 셀 수 없죠? 축구를 어떻게 셀래? 그러니까 어 를 못 넣는 거죠 됐습니까? 축구 시합은 셀 수 있죠 하지만 축구는 못 셔요 Does he like soccer 그랬더니? Yes he does 엄마야 잠깐만요 Yes he does 그 다음에 그녀는 야구 좀 뭐라고? Does he like baseball? Does he like baseball? Does he like baseball? Does she like baseball? 이하고 시하고 구분하세요 She's from school Yes she does 그렇지 Yes she does 그 다음 Does she like baseball? Does she like badminton? 그랬더니 No she doesn't No she doesn't No she doesn't No she doesn't 오케이 전에 다 설명했던 거니까 설명은 Like가 하다시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하다시인데 원래 두가 숨어있었는데 히나 시가 있어서 두 말고 더드가 숨어있다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Go 쓰는 방법은 L O C C 무슨 점수 Socle 그 다음에 All Or Soccer Soccer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이 에 오 아 진짜 이거 배드민턴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배드민턴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맞아 Like select Es Like 무슨 시죠 이렇게 하다시 그러면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죠? do 두가 숨어있는데 he나 she가 뭐 뭐 한다 할 때는 do 말고 does does가 숨어있죠 안녕히 가세요 대니와 나는 미술 수업을 좋아한다 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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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 볼 쓰는 법은? B A S B A S T A E T 베이스 볼 방과 후에 우리 야구 하자 Let's play 베이스 볼 에프 스쿨 에프터 스쿨 에프터 스쿨 에프터 스쿨 에프터 스쿨 그 다음 베스킷 볼 베스킷 볼 베스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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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그 다음 키 키 그는 농구 좋아하니? 키 Does he like 모르겠죠? 그는 농구 좋아하니? Does he like 베스킷 볼? 그런 나의 남자 형제야 나는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할 거야 I will, I will, join the tennis club I will join the tennis club She is my sister 그녀는 야구 좋아하니? Does she like baseball? Does she like baseball? 잘했습니다 쓰는 연습만 조금 더 해야 되겠니?